돼지 껍데기는 25분, 닭발은 7분. 너는 좀 기다려. 뭔지 소금을 살짝 어느 정도 딱 해 놓고. 밑간을 좀 충분히 하긴 해야 돼요. 한 거랑 안 한 거랑 되게 차이가 많더라고요. 일단 양념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. 조미료를 넣지 않고 파는 맛이 나는 거를 보여드리겠어요. 설탕 하나. 하나. 고추장보다 고추가루가 더 많이 들어가야지 텁텁하지 않아. 하나. 둘. 다음에 나는 여기다가.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생강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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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강청의 향이 닭발의 잡내를 잡아줘요. 생강청 중에서도 이렇게 생강 위주로 건져서 이렇게. 식초. 식초가 이제 감칠맛을 좀 잡아주긴 하더라고요. 고추장. 식초가 느끼한 맛도 있어서 많이 잡아줘요. 네. 상상이 된다. 맛있어, 맛있어. 소스가 맛있겠어요, 딱 보니까. 고추장. 팬에다가 고추기름을 살짝 두르고. 아까 재워놓은. 뜨거워, 뜨거워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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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지금 행복한 거 봐. 으 기분brush. 어디 갔어? 진짜 아고. 진짜 아고. 팬싱이에요, 팬싱? 콜라겐의 치명적인 단점. 놀라지 마세요. 예뻐지려면 어떠셨어? 제 얼굴에 기름 튀기면 안 돼. 만들어 놓으면. 어떨까, 어떨까? 마지막으로 불맛을 내는 두 가지. 뭐지? 일단 화요를 좀 넣도록 할게요. 매운맛과 불맛이 확 올라오고. 화요를 넣었지만 불맛의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니까. 진짜 토치. 아, 대박이다. 아, 대박이다. 저러면 진짜 파는 맛 나겠는데요? 저렇게 불질까지 했으면. 아, 대박이다. 빈틈 있어, 빈틈 있어. 재밌다. 너무 좋아. 이야, 먹방도 재밌게 드시네. 음! 술 어젯니? 아유, 술 부르는 맛. 오, 너무 맛있다. 오,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아... 예뻐지는 시간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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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들꼬들 오독오독. 음! 쫄깃쫄깃 오독오독. 음? 쫄깃쫄깃 오독오독. 오! 오! 막, 표면. 좋아지고 있는. 아, 이거지. 이런 느낌? 야, 이거 어떻게 집에서 만들었어? 완전 사는 닭발이랑. 닭솔미 포장마차로 갈까요? 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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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오래 끓으면 질궁질궁해져서 맛이 없어요. 7분. 뭐야? 이거 뭐야? 꼬들꼬들 오독오독. 아, 제대로 먹는다. 곱창기미라서 딱 그 시즌에만 나와요. 마요네즈를. 오! 아,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음! 이 김이 조매가 안 된 그냥 곱창김인데 너무 담백하고 고소하다. 진짜 맛있게 잘 먹는다. 와우! 와우! 음! 그렇게 앞으로 가져오기로 해요. 여기가. 먹으면서 봐요, 우리. 진짜 맛있다. 그렇군요. 네.